자 일단 저 여러분 우리 은수씨에 이어서 다음 분석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. 자 나오세요. 누구야. 형리다. 경리 씨는 오랜만에 이런 데서 보내. 아니 아까 나올 때 모르셨어요. 누군이에요 저보고. 아니 견미라 그래갖고 견미리 씨. 견미리 씨. 아니 바다오는데. 아름이. 아 미니 들었어. 견미 선생님. 아 견미. 견미이 누나가 나이가. 지효 씨가 토크를 안 해도 눈빛을 오늘은 말을 다 하네요. 이 오빠 도라이 아니야. 지금 제가 봤거든요. 아니 견미이 누나가 눈 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. 자 우리 저 견미 씨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. 마지막 한 분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.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너무 더운데. 저기 안에 배우님이 계시거든요. 너무 기대하셔도 돼요. 아 진짜 빨리. 아 그래 손수 씨도 굉장히 웃고 계시대. 네 기대돼요. 네 기대돼요. 엄청. 아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. 또 엔딩이잖아 엔딩. 자 마지막 한 분 나가세요. 박지윤 씨. 박지윤 씨. 박지윤 씨. 박지윤 씨. 박지윤 씨. 호로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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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 가잖아. 오랜만에. 오랜만에 듣고 나왔어. 진짜 잘 쳐. 기가 한. 진짜 댄스 팀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. 아 너무 더워. 호로록. 호로록 호로록. 호로록 호로록. 호로록. 이거 벌써 빠지면 안 돼? 호로록 컴온. 호로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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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닝맨은 내가 여쟎아 런닝맨은 요즘 자기들 웃기기 바쁘다고 내가 쓰려고 바꾼 건데 자 우리 그 우리 국주 씨 국주 씨 하면 멘트가 또 굉장히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재밌는 멘트였어요 니 발톱 관리나 해 썩은 발톱 저 휴대폰에 아직도 발톱 강수에요 예 아 밖에요? 밖에요? 아니 발톱이 썩어요 썩어! 아니 복근 관리하고 그래요 야 성규야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 그래요? 이강세의 썩은 발톱 여러분 썩은 게 아닙니다 신발이 잘 맞는 게 없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 국주 씨까지 해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또 함께하셨습니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.